어? 촉수 지워져가지고 여기에 있나? 시간이 지나서 사라진건지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네? 아니 설마 잭스가 리쉬를 하고 온다고?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막타치고 빼면 되겠다 그냥 그렇게 손해 안 봐요 저 친구 한 대 더 때렸으면 경험치 놓치는 거라 나쁘지 않네? 어어어어 ㄷㄷ 아군이 다녔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아... 상대 일단 심파. 심파 나오면 좀 들어오지 않을까? 굿. 치는 것 같은데? 또 막을만은 할 것 같기도 하고. 이쁜고 으메 엣 엣 이거 다 잡아줘 뭐 엄마? 오케이 나이스 좋다 좋다 이랑 이제 결과적으론 인득 야 뭐야 이거 2대 와 깜짝아 쉿 아니 이걸 나한테 와? 어지럽네 얘 노플 아닌가? 뭐야? 뭐야 이거 에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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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코 형? 진짜 뭐하는 거지? 아.. 어지럽다 먹으면 먹는 거고 땀 열어야 돼 이거 상대 아직 눈치를 못 챘다 잘 먹었다 끝 야 이렇게 해야 이기냐 우리 팀? 진짜 와 나 너무 힘들다 아 억제기 밖에 못 밀겠다 웨이브가 없어서 야 씨 핫팀 모임? 오우야 와 진짜 일나오 휘어서 이거 막는다잉 나도 갈게 가자 내가 몸빵 해야되는데? 파우쳐야되요 끝 끝 아 근데 리쉬하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나 원래 리쉬 잘 안하는 스타일인데 어 레넥톤 1레벨 이거 하자고? 이깁니다 끝까지 싸우면 이겨요 끝 누구나 먹어라 끝 끝 야 나 레넥톤 상태 안 좋은데? 뭐랑 낸 얘기야? 선 높네 공 안쓰시나? 안쓰면 죽지 나의 이길 줄 알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너무 나이 맞았나? 그냥 다이브 들어가면 될 때? 위신 아래라서 조금 위험할지도 밀어내 여기 있다고? 위신 아래 아니야? 오 어디 보시나? 패틀 잡았다 어? 조준비 다이븐 뱅 뱅 뱅 뱅 뱅 암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아칼리 텔 뺐다 그래도 우리 크산테도 텔 있지 않나? 바텀 라인 밀어넣고 아프다 아프다 뭐 맞은 거예요? Holy shit 야 우리 미니언이 없어 아칼리 이거 헛짓한다 힘으로 뚫쳐 이러면? 오 좋다 좋다 유지영 유지영 후우 부십니다 흠흠